제가 우연히 찾아서 감명깊게 읽고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나서 곱씹었던 시가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현대시이고 연애시로 쓰인 시이기는 하지만 연애의 마음이 아니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에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신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감정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한쪽 면은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것이 만남이든 소원의 성취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기다림의 반대면은 희망일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든 간에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이 희망이 있어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0편 89편에는 이런 기다림의 정서가 한가득 녹아 있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 왕조가 거의 끝장날 위험 가운데 쓰여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긴 시를 가슴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을까요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은 바로 이 시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다른 시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힘듦을 토로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요새이시며 나의 영원히 찬성받으실 이이십니다 라고 하는 보통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죠 어려움 다음에 찬양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소리를 높여서 굉장히 긴 구절 동안 찬양하는가 싶어서 마음의 은혜도 되고 마음의 감동도 되고 너무너무 좋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37절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5절에서 8절은 천상의 영역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9절에서 13절은 이 세상의 창조와 통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또 찬양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심에서 드러나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19절에서 37절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9절에서 29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언약을 찬양하고 30절에서 37절은 그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무려 37절 동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처음 읽을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부터는 여러분 38절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면서 이제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처음에 어느 정도 불평을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 될 텐데 먼저 하나님을 실컷 찬양한 다음에 그러나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막막했습니다 이 시인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광경에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이죠 예를 들어서 38절에서 45절까지 우리말 성경에 주로 번역된 말씀들은 원어로는 그냥 당신, 너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생각했나 싶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킹제임스 버전 등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도 주가 아니라 유 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 당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불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인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까지 불러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호칭을 불러가면서까지 불평하는 이유는 지금 닥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란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를 다른 번역을 의지하지 않고 NIB 성경을 직역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매우 분노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과의 언역을 버리시고 그의 멸류관을 뒷글로 더럽혔습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물고 그의 요새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약탈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높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칼날을 뒤로 돌렸고 전투에서 그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영화를 끝내고 그의 왕절을 땅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의 젊음의 날들을 단축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를 수치의 왕망도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인의 감정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망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에는 가득합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에서 지고 약탈을 당하고 기름 부은 자의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당신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겪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악한 사람들 나보다 나쁜 사람들 나보다 못된 사람들 나보다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꼭 나여야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운이 없나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한 잔 먹고 그냥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신세 한탄이나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 더 깝깝하고 더 답답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믿기로 참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오히려 더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IMF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때 사업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바닥에 누우셔서 신음처럼 내뱉던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식과 나의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향한 할 수 없는 무거움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 46절의 신과 같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듣지 않으십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기도는 우리의 좌절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나를 둘러싼 절망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기약을 알 수 있으면 언제까지만 버티라고 하면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지만 보통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답답해서 우리가 힘없이 이런 기도를 내뱉게 되는 거죠 듣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자책도 하고 이 상황을 회복시키면 뭘 하겠다는 소원을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서라도 이 상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때 사방이 다 막히면 하늘을 보면 된다는데 하늘을 봐도 캄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다가도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오래도록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서 너무하다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죠 내 살아 생전에 이 일이 끝이 나겠나? 싶은 마음으로 시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이런 기도는 불신앙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이 시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 믿음 가운데 있어야지 더 힘을 내야지 모르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시인의 분노도 이 시인의 항변도 이 시인의 한숨도 불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왜 불신앙이 아닙니까? 지금 그가 불평하고 있고 한숨을 내쉬고 있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주님 앞을 떠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회개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겠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등을 돌리고 숨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불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식구는 이것입니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에리는 일 있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가슴이 에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가슴이 에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빨리 병상에서 회복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해서 우리의 가슴이 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시리도록 에린 가슴을 부여잡고서라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잖아요 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한숨도 쉽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평, 투덜거림, 한숨,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응답이 너무 지체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함이라도 치고 싶고 항변이라도 하고 싶은 답답한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망도 좋고 불평도 좋고 눈물과 탄식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절망이 바다처럼 끝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 앞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절망의 바다에서 홍해처럼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변하여 기쁨이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사생아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단 한 줄이지만 여우와를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우와를 찬송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신음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우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율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도 예리는 일이지만 끝까지 기다립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